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자 호텔에 있는 The Palm Courts에서 애프터넌티를 먹으러 갈건데 샤넬 귀걸이에 플리츠 플리츠 이너에 우스치노 가디건을 입고 애프터넌티를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항에 대해 터널이 블락방 오늘 그 여기를 좋아하는 세인트렌즈 소프트힐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나무가 있는 이 건물은 트럼프타워 트럼프타워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뒤쪽에는 루이비똥이 보이고 뒤쪽에는 골체인가마마랑 오메가 매장이 있어요. 아 그리고 트럼프타워 아래에는 이렇게 구찌 매장이 있고 루이비똥은 지금 쿠사마 전시 중이어가지고 저렇게 노란색으로 엄청 디스플레이를 계속 해놓고 있네요. 아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프라다 매장이 있고 프라다 매장 쪽에 이렇게 쇼파드 매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어봤어요. 아주 예쁘죠? 그리고 트럼프타워 바로 옆에 이렇게 티파니 매장이 원래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 5월 중순에 오픈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벌써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안에 티파니 또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애프터넛티를 먹으러 나중에 한번 친구랑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루이비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쿠사마 콜렉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스티를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은 단클리프엔 앞에 있고 그 명포백화점으로 유명한 버그도프 굿맨 여성용 지금 백화점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백화점이고요. 바로 뒤편에는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버그도프 굿맨 안에 이렇게 샤넬 매장도 있어요. 펜리 매장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델보 매장하고 디올 매장이 위치해져 있고 애플스토어도 가운데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센트럴파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갈 플라자 호텔이에요. 5th Avenue에 센트럴파크와 버그도프 굿맨 바로 가운데 엄청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진짜 유명한 호텔이에요.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이렇게 호텔 로비가 위치하고 있는데 호텔 로비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호텔 로비에스토어 또 로비도 함께 가고 싶어요. 호텔 로봄이 음 으 으 으 이프터네트를 먹는게 많이 있네 근데 여기서 이프터네트를 먹을거에요 여기가 이프터네트를 먹는 공간이고 호텔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호텔로가 대리석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여기는 그냥 그런 빵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위험할 것 같아요 와우 잘 가질 수 있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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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택시가 최고! 아리! 택시가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는지? 저는, 네 네 네 네 네 영상 카메라 네 네 네 네 네 여기에서 strom든든티 그럼, children Tea 끄든티 마저 또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도 저희가 네 네 와우 마지막 일에 애베킹 오, 와우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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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제작은? 저는 제작은 제작은? 이 제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영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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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덕분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유이바드발드발드발드리로 오, 마이갓! 알림, 하시금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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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